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해법에 대해 한일 두 나라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고민한 결과라고 자평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들을 만나 정부 안을 직접 설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어서 김기태 기자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에 이어 정부 해법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정부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입니다. 과거 정부, 특별법을 통한 피해자 배상 사례와 두 나라 교류 현황을 소개하면서 일본과의 협력이 왜 필요한지 설명했습니다. 이달 중순 열릴 수 있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얼마나 호응할지가 관건인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복원될 경우 양국 교류는 부처별로 다양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 및 안보 분야 협력, 기후 변화와 마약 문제 공조, 문화 교류 등이 예상 정상 의제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7명 안팎의 팀을 새로 만들어 강제동환재단과 함께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측을 개별적으로 만나 정부안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가운데 양금덕 할머니 등 생존자 3명을 포함한 절반 이상이 정부안에 반대하고 있다고 피해자 지원단체 측은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 외에도 포괄적 보상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오는 10일 유족 대표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SBS 김기태입니다.